매직 큐브 가게의 사장이 실종됐다. 현장에는 분해된 채 흐트러진 큐브 조각들이 있었다. 범인은 누구일까? 1번 김대리 10월생 11월 22일 진급 발표에 떨어져서 러시아 여행 티켓을 포기함. 2번 키키토리상 1월생 스시가게에서 모은 돈으로 중고용품점 렛츠고를 오픈함. 3번 마이클 7월생 최근 재미로 가입한 해피 로버트 클럽에 푹 빠져있음. 4번 현무 만울 12월생 전현무 팬클럽의 15번째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168표를 받았습니다. 5번 왕춘명 씨 3월생 중국에서 병아리 인형을 판매해 매출 대박 신화를 기록함. 아니 이런 문제는 왜 나를 줘. 저 큐브 합치는 걸까? 완전 합치지. 저거 합치면은 다 합쳐야 되나? 다 합치지. 합친다고요? 왜요? 타일러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타일러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왜? 왜요? 아닌가 보다. 타일러님. 왜 합쳐요? 왜 합쳐요? 왜 합쳐야 되죠? 내 말이. 타일러 우리가 못 보는 걸 보고 있어 지금. 진짜? 타일러 저 머리 개 사놓은 거 봐. 와. 컴배. 띠 띠 띠 띠 띠 띠 띠 아 나 이런 문제 거의 포기인데 나는. 나도 포기야. 맞춰야 되는데. 아 지훈이 일부러 못 맞추기 어려운 문제 주지 마요. 친구로서 진짜. 지훈 문제로. 네가 끄집어냈잖아. 미안한 점까지 마인마. 아 미안하네 이제 와서. 맞추자. 맞추면 되지. 어떻게 맞춰서 나고 무사히 나갈게. 진짜 긍정주의자니. 아 이거 너무 칸이 많아서. 신뢰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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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는데 못 합치겠어요, 제 머리로는. 저거 다 합치면 정글 짐돼. 그렇지. 두 개씩 합하는 건? 다 같이 합하는 거 말고 두 개 두 개 이렇게 엮어서 묶는 건? 두 개 두 개 해 봤는데 두 개씩. 아 나 알 것 같아, 정답. 정답. 멋있어, 지훈아 멋있어. 난 정말 춤을 안 봐도 상관없어. 진짜로. 당일 씨 풀 수만 있다면 난 당연히 원해. 재고 씨 여기까지 진짜 멋있거든? 너 다른 이미지 보여줘야 돼. 지금 이 순간이야. 그렇지. 지금 이 순간. 아뇨, 여기 멋있어. 아니야. 아니야, 의심 갖지 마. 출동! 의심 갖지 마. 컴온! 일단 나가. 일단 그냥 문제 접근이. 이 거기다 그려버리게. 아 그런가? 대단한 자신감이야. 대단한 자신감이야. 이 빈 선분을 연결 시키는 것 같아요. 일리 있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자 이거지. 여기 없는 부분. 어. 세 개니까. 이런 느낌이고. 굿. 느낌 있는데? 뭐가 나올 것 같아. 이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분이 그리는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네. 이걸로 이제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마 합치면 뭐가 좀 나오지 않을까. 아까 J가 나오는 것 같던데? 이거 읽어봐요. 비트코인 아닌가요? 이게 분명히 뭐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제가 두 글자씩 합쳐보려고 하면 이게 뭔가 그림자가 나오지 않을까? 어떤 글자에. 입체 글자 같긴 하네. 아 입체 글자. 대충 이거 두 개 합치면 설마. 약간 이런 느낌 나온단 말이죠? 입체 글자라는 건 아이디어 좋다. 이게 지금 무슨 그림자 같단 말이지. 자, 이거 일단 이거는. 자, 이거 일단 이거는. 그림자이란 말이지. 그림잔데. 들어와. 주머니에 손 빼고 들어와. 아 진짜 이거 확신했을 때만 주머니에 손 넣을 수 있어. 아까워. 뭔가 마중인 것 같은데. 아 아깝다. 아 이게 좀 뭐냐. 아 뭘까. 저녁 한번 못 잡겠다, 그렇지? 아 이거 진짜 모르겠다. 원래는 옆면 같은 걸 짝짢다 보면 알파벳이 나와야 되는데. 윗면만. 아니면 이걸 이렇게 쿵쿵 찍는다거나. 합치는 건 아니겠지? 두 개를 합쳐서 한 알파벳을 만든다거나.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A 같은 거는 왜 네모랑 짝대기 짝대기를 해서 하면 A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합쳐서 겹치는 것들만 취하면 뭔가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어떻게 합쳐야 될지 너무 경영수가 많아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만약에 정도 외쳤어요. 정도 외치고 설명할 때 뭘로 설명할까? 매직이랑 이걸로 설명할까? 이 위에 그려가면서? 어. 그러면 합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합치는 건 뭔가 모형 같아가지고 이렇게 삐게 해줄 거 아니야, 그렇죠? 아 그렇겠지.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지금 이건 누가 봐도 매직을 그리면서 하나씩 설명해가지고 뭐가 또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 여름 월요일? 제니어리, 페이비어리, 마을. 얘랑 얘가 같지? 에이프루. 좋아, 아주 좋아. 저 끊어와 이거. 형. 어, 있어, 있어. 심지어 있어. 이게 뭘까? 월. 포기하다. 오. 제니어리, 마. 오, 형, 형. 이쪽에 있는 거 같아. 중고 세컨 핸드. 그 번호 안 맞아. 일곱 개. 이거밖에 뭐가 없어. 꽂혔구나. 야, 너 끈기 쩐다 진짜. 아니 이거를 이렇게도 보고. 아직 안 그렸어. 거꾸로도 보고. 좀 더 그려야 돼. 어? 아직 안 그렸다니까 있어 봐. 좀 더 그려야 돼. 아 거기서 못 태어나고 있구나. 김지윤 씨. 아 근데 좀 더 깔끔해졌긴 했어요. 큰일이로구나. 와, 감히 1도 안 잡혀. 1도 안 잡혀. 너무 어려워. 기어가 내려와야지. 좀 더 두껍게 그려도 되나요? 타일러가 그린다고 하면 난 무조건 찬성이에요. 모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굿조업. 남은 애들 합쳐. 어, 머리 아프다. 아, 맞추고 싶다. 도저히 모르겠는데. 3번 4번이 약간 키윗 키윗이 보이지 않아? 거기다 왔어요? 지금 이 문제를 네. 김지윤 씨 매니저가 풀었어? 아, 우리 매니저가? 김지, 훈 씨 매니저예요? 아, 색깔 할 때 색상? 빨리 문자 해봐. 김지, 훈 씨 매니저는 오랜 시간을 투자했나요? 아, 여러분들하고 같은 시간인데. 이거 왜 안 보이겠지? 지윤 씨 매니저분은 이 보기도 안 보일 텐데 어떻게 풀었어? 화면으로 보고 있잖아. 보기가 안 보이는데? 보기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답을 알았죠? 아, 뒤에서 종이를 거꾸로 읽어서 맞췄대? 저 분이. 뒤에서 종이를 거꾸로 읽어서 맞췄대? 뒤에서 종이를 거꾸로. 무슨 판 왔어. 야, 다음 주에 네가 나와라. 종이를 거꾸로 들다 보니까 해답이 있었나요? 지석이 왜 무릎 꿇고 있어? 잘못했어. 아니, 멀리서. 안경 안 끼고 보는 거야, 이렇게. 매니저분이 멀리 계시잖아. 아아. 그 사람 입장이 되어 보는 거지. 맞네, 맞네, 맞네. 멀리서 봐야 되겠다. 음. 김지윤 씨 매니저나 김지윤 씨랑 한 놈이에요. 야, 눈에 초점을 좀 흐리고 봐야 되는 것 같아. 이거. 뭐가 이렇게. 눈이 흐리니까 매직아이처럼 떠오르는 것 같은데. 멀리서 봐봐, 멀리서. 우리 매니저가 본 그 자리에서 한번 보자. 여기서 이렇게 멀리서 봤겠지. 그리고 문제도 저기 이렇게 종이 비춰진 뒷모습으로 봤겠지. 이거 어떻게 봤지? 진짜 모르겠다. 아니, 근데 형은 검은색을 봐요, 빨간색을 봐요? 나는 빨간색 보고 있는데. 빨간색밖에 안 보이지, 저렇게 스쳐야 되니까. 검은색보다는 빨간색이 중요한 것 같아. 진짜. 뭐가 보이나? 매니저 요즘에 헛궈봐? 응? 뭐 좋은 거 좀 먹여. 오우야. 오우야. 통계탕이라. 그만 먹여. 배 터지겄자, 진짜. 아우, 형. 귤 먹어보는지 오래. 아우, 우리 과일 먹는 거 차야겠다. 오우야. 오우. 주유 잘다. 이러고 있다가 짜장면이 시켜 먹자. 형아, 너 굴 먹는 거 지금 완전 클로즈업으로 찍고 있으니까 맛있게 먹어. 셰프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제주 감독의 셰프. 시작! 진짜 1차원 집에서. 귀여워, 병이. 형, 대책을 내리셔야 돼. 이맘부터 지금, 진짜로. 내가 노조 위원장인 거야? 네. 합쳐요, 개별적으로 봐요. 합친다, 1번. 개별적으로 본다, 2번. 하나, 둘, 셋. 1번이면 박수. 자, 2번. 박수. 이렇게 물어봐서 알려줬던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마음은 편하다? 안 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해. 일단 던지면. 안 하려고 물어보는 게 나아? 자다가 잠꼬대 나와, 진짜. 잠꼬대 하잖아. 잠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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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저희들이 엑스맨이야? 왜 저래? 다시 해. 다시 해. 너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야? 다시 다 해야 돼. 나 지금 가기 싫어 봐. 줘. 왜냐면 아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건 답이 나오니까. 똑바로 본다고. 내가 아까 옆에서 보는데 뭔가 결이 있어. 눈 높이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게 되는 거야. 얘는 눈 높이? 얘는 이게 되는 거야. 얘는 얘의 눈 높이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야 그거 어제 예상 문제를 우리가 풀었던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엔 합하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뭘 합해? 얘네들을. 그럼 글자가 나올 것 같아. 그냥 거꾸로. 이걸 합친다는 거 아니야? 듣는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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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이렇게 합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Y잖아. Y, Y예요? 거기서 Y가 이거 Y잖아, 이거 Y. 그렇네. 그럼 줄라이네. 어? 줄라이. Y 하나 보고? 아니 근데 줄라이가 할 수가 없는 게 미음이 있잖아. 무조건 한글이라니까. 이거를 합쳤지? 그러니까 Y가 됐지? 응. 얘네들 합쳐봐. 그럼 뭐가 돼? 이건 뭐야? A네? A네? 얘는 뭐야? 이거지? 이건 뭐야? B. B. 어? 시키네. 이게 B라고? 이건 뭐야? 얘도 Y네? H. 이거 진짜 맞추고 싶다. 로봇이 나올 것 같아. 로. 오. 오. 비음 나오잖아. 쟤는 비음만 나온 것 같은데? 로봇이 하기에는? 얘네들을 합치다고? 일리 있어, 일리 있어. 뭔가 될 것 같잖아. 일리 있어. 이렇게 합치고? 제자식 눈치고 오고? 제자식 눈치고 오고? 나 아까 같은 걸로 이거를 아까 아침에 만났을 때처럼 이렇게 반반씩 나눠가지고 이거를 이 밑에 갖다 붙여. 반반. 네. 반반. 획수는? 오! 오! 획수로 와. 정답, 정답. 아... 획수? 아니다. 아니야, 합치는 거였지? 자. 아... 형, 형, 조금만 더. 뭐야, 쇼하고 있어. 열심히 했어. 조금만 더. 뭐지? 진짜 알았나? 아, 이거 장원이 형이 맞췄는 거 아니야? 어? 왜? 아니... 빨리 맞혀요. 빨리 맞힐게요, 그러면. 정답이 있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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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원이 형이 맞춘 건데, 이거는. 뭔데? 네? 내 거 왜 다 지워? 왜 내 것만 싹 지워? 그래야 통편집을 하지. 와... 정답! 답을 말을 못 했어. 아, 통편집했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와... 차집하는 일이야? 대박. 저 자식... 구름! 왜? 오! 왜, 왜, 왜? 구름! 뭔데, 뭔데? 보세요. 정면에서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면으로 봐요. 정면으로 봐요. 그러면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 처음 보는 그림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게 나와요. 그다음에 이 네 개를... 잘라서... 어. 이 밑으로 갖다 붙여요. 아, 그 생각을 못 했어.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아, 그렇게 한다? 네. 미음. 반반씩. 그래서? 이렇게 오고요.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리을, 비읍, 키읍, 리을이 나와요. 네. 로고 클럽. 오 마이 갓. 로봇 클럽 있어? 3번에 해피 로봇 클럽 있죠. 정답은 3번에 해피 로봇 클럽에 푹 빠져 있는 마이클입니다. 솔직히 나랑 장원이가 해서 먹은 거예요. 아니, 클럽 이름 얘기할 때 주로 해피 로봇 클럽이면... 해피 로봇으로 계속... 야, 어디 갈래 오늘? 해피 로봇 가자? 이러잖아. 아니야, 난 로봇 클럽이라고 해. 나 나이트 클럽도 나이트 클럽이라고 다 얘기해. 아, 정말요? 나이트 클럽 가자. 나이트라고 얘기 안 하고? 아니, 나이트라는 얘기 안 해. 너무 저렴해 보여. 오... 나이트 클럽 가자, 이렇게 얘기해. 클럽을 반대에 붙여주는 게 맞죠. 오... 야, 이렇게 또 해낸단 말이야. 와... 박수! 저걸 아래로 내린다는 것도 대단하다. 어떻게 내렸어? 이걸 이렇게 합, 글자를 이렇게 합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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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합친다는 생각은 했지, 우리는. 응, 맞아. 네 개를 밑에 내릴 생각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건 언양이 다 맞춘 거죠, 사실. 저는... 네, 저는 클럽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죄송한데 제 친구 표정이 밝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아니, 뭐... 아니, 근데 진짜 지훈이 열심히 하더라고. 아, 열심히 했죠.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이거 보여드려, 이거. 같은 그림만 지금 두 시간째 그리고 난 진짜 막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운 각도에서 봤어. 비슷하게 네 글자, 네 글자씩 썼네. 위아래로. 저거 났네. 저거 났네. 로봇만 가까이 쓰지. 로봇클럽일 거라고는 그걸 생각을 못했지.